발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존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구요 반박식 제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라데온 23.7.1 드라이버 성능향상 확인 최근에 계속 안좋은 소식만 전달해드렸는데 오늘 뉴스는 호재입니다 지포스에 가려진 그래픽카드 시장 2인자 AMD 라데온이 이번 23.7.1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통해 큰 폭의 성능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일단 이번 소식 해외에서 먼저 확인이 됐구요 원출처에서는 성능향상 폭이 무려 67%다 이런 헤드라인이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시됐을 때의 성능보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이 7900XTX의 성능이 67%가 올랐다는 주장인데 아 솔직히 처음엔 믿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놈의 암레발 또 시작이 출처에는 비교 그래프도 존재했구요 테스트 타이틀도 두개가 있길래 저희가 직접 똑같은 환경을 구현한 뒤에 테스트를 하고 지니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자 바로 결과입니다 67%보다는 한참 아래지만 어쨌든 성능향상은 진짜였습니다 제 옆에 나가고 있는 건 FHD 환경에서 구동된 포르자 호라이즌 5인데 평균과 1% 로우 모두 아주 눈에 띄는 향상폭이 확인이 됐어요 평균은 18.7% 그리고 1% 로우는 무려 20%가 넘게 올랐습니다 종전 드라이버에서는 이 오차범위 수준으로 성능이 동일했는데 갑자기 이게 확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성능향상은 4K에서도 목격이 됐습니다 타이틀을 바꿔서 라스트 오브 어스로 구동을 해봤더니 평균은 9.7% 1% 로우는 11.7% 상승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그 FHD보다는 이 게임 프레임의 상승폭이 좀 적긴 한데 그래도 라데온 최근에 계속 삽질만 하다가 드디어 AMB 특유의 전설 옵션 있죠 제품 출시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성능이 향상되는 그 마법 같은 옵션 이게 그냥 빵빵 터지면서 드디어 지포스 천하에 약간의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라데온의 이런 성능 향상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작년 5월에 2.5.2 드라이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퀘이사존에서 직접 게임 10종 타이틀을 가지고 이 양상을 면밀히 확인했었는데 지금 제 옆에 나가고 있는 게 그 당시 성능 향상 그래프입니다 이때는 DX11 기반 타이틀에서 퍼업이 이뤄졌고요 특히 FHD에서 이 향상폭이 컸었어요 그때 당시 마니아들 여론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제발 좀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잘 만들면 안 돼? 하... 모두들 라데온이나 라이진 성장형이나 강화형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명확하게 말하면요 이건 재활형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제 컨디션이 안 나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잖아요 그런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몸이 정상 수준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지금 라데온이 그렇습니다 제발 좀 처음부터 AMD가 드라이버만 잘 만들었어도요 지금 우리나라 이 글카 점유율이 95%가 지포스였겠습니까? 또 일부 유저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제품 출시 때보다 성능 있게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냐? 글카 하나 계속 쓸 거면 이 라데온의 상품성 개쩌는 거 아니냐? 하... 여러분 이런 성능 향상이 제품 출시 때 소비자들에게 약속되고 판매가 되고 있나요? 소비자들이 라데온 살 때 이 드라이버로 인해 나아질 성능까지 계산을 해서 그렇게 구매를 해야 됩니까? AMD 분들은요 정말 드라이버 관련 부서나 이 기술 개발에 투자를 좀 빡세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이젠으로 돈도 많이 보셨고 이젠 인텔보다도 AMD가 시가 초기기 더 높은 그런 기업 아닙니까? 출시 초기 때보다 라데온 게임 성능이 18%가 올랐는데 작년 12월에 나온 글카 성능이 이게 왜 8개월이나 지나서 오르냐고요 처음부터 잘 나왔어 봐요 지금 7900XTX의 체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럼 엔비디아가 RTX 40으로 이렇게 갑질할 수 있었겠냐고 블랙스크린에 스터터링에 그놈의 드라이버 때문에 고통이란 고통은 다 받고 지포스 넘어간 유저가 내가 본 것만 두 트럭은 없겠다 처음부터 잘했으면 야 나봐 4070이던 게 어? 4080으로 둔갑을 하고 야 나봐 4050이던 게 4060으로 나올 수 있었겠냐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솔직히 좀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어? 진짜 지금 엔비디아가요 글카 시장 이 빌런 캐릭터 제대로 가져가면서 라데온 응원하는 분들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모두가 라데온을 바라보고 제발 리사수!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라데온 진짜 여기서 조금만 더 잘해주죠? 그럼 지금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지포스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슨한 글카 시장에 긴장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장 경쟁이 활발해지면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성능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얼어붙어 있는 이 PC 시장 활력이 다시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번 2.3.7.1 드라이버 저희 퀘이서존이 지금 10종의 게임 타이틀 그리고 FOHD, QHD, 4K까지 라데온의 성능 향상폭 면밀하게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 8월에 이 벤치마크 공개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불타님 라데온 성능이 지금보다 확 오르면 구매하실 건가요? 야 민수야 라데온 그렇게 나쁜 그래픽 카드가 아니야 이 라데온이 여기서 드라이버로 성능이 더 오르잖아? 그럼 그 깡성분이 아니 그래서 라데온 구매하실 거냐고요 아 참 야 너 라데온 왜 이렇게 싫어하냐? 야 AMD 최적화 잘된 게임 타이틀은 라데온이 게임 프레임이 아 살 거냐고 아니? 야 유튜브만 보는데 그냥 아 대충 4090 쓰자 아 살 거냐고 아하 야 prof Potter 아 에이 아 저는